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칼로 오칸시에서 2024 필리핀 IYF 월드캠프가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열렸습니다. 주강사로 필리핀을 방문한 박옥수 목사는 캠프 개막식을 마치고 다음 날인 25일 새벽 필리핀 교회 성도들을 만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지키고 도우시는 걸 경험했다는 간증으로 소망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로 이어지는 오전 행사를 앞두고는 지역 민사행정부대 로마스의 사령관이 박옥수 목사를 만나 면담했습니다. 전날 개막식에도 참석했던 로마스의 사령관은 개막식 직후 박 목사와 복음 교제를 나누며 구원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두고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는 박옥수 목사에게 로마스의 사령관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적용한 사회사의 사령관은 그는 알을 시작했는지, 그는 이는 제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는 짓을 봤을 때의 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는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는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업을 배웠습니다. 많이 받은 수업을 배웠습니다. 강한 떼약볕이 내리쬐는 칼로오칸시. 하지만 월드캠프가 열리는 칼로오칸 체육관은 들려오는 마인드 강연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오전 마인드 강연 시간 사도행전 3장을 주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 삶도 바꾸셨다며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의인인지 죄인인지 묻는 질문에 의인임을 확신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 답하고 앞에 나와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행사장 인근 대형몰에서 진행된 컬쳐부스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며 칼로옥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어진 마인드 강연 시간에도 학생들은 다시 한번 죄사함을 확신하며 항상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을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전한 2024 필리핀 IYF 월드캠프.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후 예수님과 함께할 필리핀 청소년들의 미래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